미국이 어제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4.25%로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만 오는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9회 연속 금리 인상인데 이로써 ECB의 수신금리는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ECB는 물가상승률이 계속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 시의 중기 목표치인 2%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리 상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전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5%로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ECB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 인상 발표 뒤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열린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미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전 경제 전망이 수요 약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흑해 공물협정 탈퇴가 식량가격을 치솟게 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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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유덕기입니다.